네, 안녕하세요. 원공사 김기진입니다. 자, 여러분 저랑 오늘 2016학년도에 9월 39번 이 전체험과 관련이 없는 문장을 찾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문장부터 먼저 보시면요. 자, 과학적인 실험들이 여러분 있어요. 근데 이 과학 실험이라는 건 아마도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근데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걸 보여줄 거냐면 너의 하이포트는 어떤 가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의 가설이 지금 틀렸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should be conducted, 스윙이 되어줘야 할 것인데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지금 스윙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게 과학 실험이겠죠, 여러분. 그치? 과학 실험을 굉장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왜 롱어이기 때문에 어떠한 가능한 주관적인 영향 없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영향을 주관적으로 주면 안 될 거냐면 결과에다가 뭔가 주관적인 영향을 가능하게 주면 안 되겠죠. 과학 실험이라는 건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소재라는 건 과학적인 실험이 어떻게 되어줘야 하는구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번에 바로 볼게요. 자, 1번에 보시면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뭔가 되어줘야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자, few라는 거는 지금 거의 없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있더라도 거의 과학자들이 아마도 진정하게 객관적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치? 객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뭐 했을 때 as they have often decided 그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지금 뭔가 결정을 해온 겁니다. long before 언제 훨씬 전일 거냐면 이 실험이 지금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그들이 이미 결정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한 동사의 목적어가 지금 what 관계대명사 구가 지금 목적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를 이미 결정해 놓는 거냐면 자, what they would like the result to be 이미 그랬으면 좋게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이미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라 객관적인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상단부에서 1번 앞에서 읽었듯이 거의 지금 객관적으로 해야만 하는데 불행하게도 객관적으로 하는 사람 많이 없어라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2번에 볼게요.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자, 이거는 어떤 거를 의미할 거냐면 that very often 자, 되게 여러분 자주 어떤 그 편견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러한 편견이 지금 뭔가 도입될 거라는 겁니다. into experiment 어떠한 실험에 굉장히 뭔가 의도적이지 않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the experimental purpose is your order interpretation of results 뭐게 결과 어떤 실험이 들어올 수 있고요. 실험적인 어떤 절차가 들어올 수 있고요. 아니면 이러한 어떤 결과의 해석이 지금 의도치 않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이 편견이라는 게 지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주관적이게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뭔가 어떠한 사람의 편견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지금 맥락이 맞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3번에 볼게요. 3번에 보시면 자, 이게 너무 쉬워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또 몰라요. 자, 가지, 가지고 오니까 뒤에 있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어떤 게 쉬울 거냐면 너 스스로에게 justify, 정당화 시키는 게 되게 쉬울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정당화 시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왜 어떠한 실험인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수식어가 좀 있어요. 어떠한 실험일 거냐면 which does not fit with your expectation. 그러면 너의 기대에 맞지 않는 이러한 실험이 왜 지금 무시되어져야 하는지를 정당화 시키는 게 쉽다라는 거죠. 근데 다시 말하면 내가 실험하기 전에 내가 어떠한 그거는 그거 안 맞을 거야 라고 내가 예상을 하던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험을 하고 나서 내 말에 맞지? 내가 지금 내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 게 지금 무시되어져야 돼 라고 정당화 시키는 게 되게 쉽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정당화 시킬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자, 왜? 어떠한 것이 있는데 이 어떠한 것이라는 건 which provides the results 자, 어떠한 결과들이 여러분 어떠한 결과들을 주는 어떠한 실험이라는 건데요. 어떠한 실험일 거냐면 어떠한 결과를 줄 거냐면 네가 희망했었던 결과를 주는 실험이 왜 맞는지 얘기할 수 있는 게 되게 쉽다라는 겁니다. 내가 안 되는 건 안 돼 이거는 내가 무시하는 게 되게 쉽다라는 거고요. 내가 지금 뭔가 원래 그거 맞을 거야 한다라는 거는 그거 진짜 맞았잖아 라고 하는 게 되게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실험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3번까지도 지금 맥락이 맞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저 4번 해볼게요. 자, 4번 문장에 보시면 자,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할 거냐면 또 여기서부터 보는 게 진짜 좋아하겠죠? 자, 어떤 게 지금 중요할 거냐면 자, your meaningful results 되게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디에서요? from the experiments 어떠한 실험에서 갖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할 건데 갑자기 어떠한 실험일 거냐면 pure group activities이기 때문에 뭔가 동기랑 같이 하는 이런 활동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것들을 뭔가 되게 좋게 끌어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정답을 지금 4번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5번 해볼게요. 자, this can be partly 근데 여러분 이 주관적일 수 있다라는 게 this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험이 주관적일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부분적으로 피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뭔가 해결책을 이제 주겠죠? 그치? 자, 뭐 함으로써 약간 피해질 수 있을 거냐면 by conducting 어떠한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약간 주관적인 걸 약간 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 blinded 되어진 뭔가 가려서 하는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이게 뭔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뭘 함으로써 지금 뭔가 어떤 사람들에게 요청을 할 건데 너의 데이터를 한번 봐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실험을 뭔가 반복하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주관적일 수 있다라는 문제를 약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정답 우리가 4번이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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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